희철이네. 신동아. PC방! 정답! 정답! 신동! 정답입니다! 진짜? 야, 딱 봐도 낫네. 나, 나 진짜 좋아. 야, 나잖아. 이거 나야 뭐. 야, 누가 나도 낫네. 자, 다음 갈게요. 종민아 같기도 해. 아, 왜, 왜? 자, 하나, 둘, 셋! 둘, 셋! 어? 어? 채원! 어? 채원! 은혁 선물. 우와! 정답? 어, 진짜? 진짜? 정답. 우와! 1점! 1점, 자, 갑니다. 네, 다음. 어, 진짜 어려워. 짠! 짠! 어, 채원! 채원! 예성 선배님? 진짜요? 어, 이건 나도 맞췄어. 예성 선배님. 예성 선배님. 우와! 우와! 너 짱이다, 2점. 야, 눈썰미 짱이다, 2점. 아, 슈퍼주니어 멤버들만 나오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진짜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채원! 아, 채원! 채원! 김채원. 나, 저건 점이 있어. 너무 점이 뭐예요? 정답! 아, 너무 여기 점을, 점이 여기 있어가지고. 야, 뭐해? 아, 여기 너무 감고 있잖아. 하나, 둘, 셋! 둘, 셋! 채원! 채원! 누구야? 채원, 채원! 윤채경 언니. 오, 윤채경아 몰랐어요? 윤채경아 몰랐어요? 누구니? 뭐야, 윤채경아? 누구니? 눈썹만 봐도 언니고 눈만 봐도 언니고. 몰랐어요? 어머, 저 뮤직비디오. 야, 너 머리숱 진짜 많다. 야, 머리숱 좀, 야, 숱 좀 쳐야겠다. 누구야? 누구야 했다. 야, 이건, 이건. 하나, 둘, 셋, 둘, 셋! 어? 이거, 공상. 야, 야, 너 좀 닥쳐봐. 이거는. 채경! 채경! 이거는 쉽지. 희철. 오, 오! 나도 이거 누군가 했어. 뭐야? 잠깐만, 뭐지? 야, 이건. 머리 땜에. 머리 땜에, 머리 땜에. 야, 나 이렇게 생겼어. 자, 우리 현재 스코어 한 번 볼게요. 지금 본인이 몇 점인지 얘기해주세요. 채경이? 2점. 2점. 그리고 채원이? 3점. 그리고 예나? 예나 지금이나 0점. 예나 라면 둬. 이길 수도 있잖아요, 뒤에. 그렇지, 아직 모르는 거야. 아, 뭐야? 하나, 둘, 셋! 셋! 채경! 채경! 누구야? 예나, 채원, 채원, 채원. 예나, 예나. 예나, 예나. 예나, 하나, 둘, 셋. 엑소 세원 선배님. 어, 엑소 세원! 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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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 광, 채원. 광이? 야, 채원. 너 광이 좋아하냐? 너 광이 좋아하냐? 문매가 약간. 채원! 이특 선배님? 우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맞혀? 너 대박이다. 야, 너 왜 이렇게 잘 맞혀? 야, 너 우리 팬이구나. 근데 우리 멤버들 다 맞히는데 이건 성승헌이라고 했어. 이건 성승헌이라고 했어. 자, 갑니다. 야, 이거 재밌다. 하나, 둘, 셋! 둘, 셋! 채경! 이진솔! 이진솔! 아, 잘한다. 정답! 정답! 야, 새우탕 찌그러졌는데 거의? 아니야, 아니야. 야,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야, 고빈! 야, 고빈! 아니에요. 자. 승무복 생긴다. 하나, 둘, 셋! 셋! 채경! 이난! 어, 그러네. 반칙패! 왜요? 왜요? 아니, 제가, 제가 분명 채경하면 정답하라고 했잖아. 나은 언니. 정답! 먼저 말해, 언니. 그렇지, 반칙이에요. 맞아, 먼저 말해. 봤어? 왜요? 왜요? 제가, 제가. 자, 이 사진은 우리 봄상이에게. 되게 좋아하시냐. 나은이가... 왜 넣어요, 왜 넣어요! 야, 이거. 어려워요? 하나, 둘, 셋! 둘, 셋! 아, 이거는 뭐? 채경! 채경! 우와! 우와! 사진 너무 엄한 거 아니야, 이거? 이번 콘서트 때문에. 저게 되게 어둡게 나오는데. 어려워. 원래 애가 좀 어두워. 자! 재밌다. 채경! 동혜 선배님. 너 동혜 팬이야? 어떻게 그렇게 잘해? 아니래. 채경이 누구 팬이야? 진짜로. 빨리, 너 내 팬이었어? 네. 진작 잘했어. 채경이는 태어나서 욕해보자 한 번도 없지? 다시 한 번 팀 이름 모였다고? 자, 현재 수파 한번 볼게요. 언니 너무 잘하는데? 채경이 몇 점? 5점. 우와, 5점. 그리고 채원이? 나 4점. 1점. 원래 이게 고스톱에서 치. 셋이서 치면 3점이면 나거든? 자, 고 할 거예요? 고. 그렇지. 오케이, 못 먹어도 거지. 하나, 둘, 셋! 둘, 셋! 뭐야? 예나! 너네 멤버를 몰라. 레이첼? 레이첼 정답! 아니 왜 모르는 거니? 채경이는 레이첼이랑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왜 레이첼 왜? 아니 근데 채경이는 왜 내 팬이었어? 갑자기 뭐야? 갑자기 뭐야? 나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이 있던가? 어떻게 매력이 있던가? 어떤가? 궁예야 뭐야? 내 어떤 점이 매력이 있던가? 얘놈 머릿속에는 바구니가 가득 차구나. 날 때리겠다. 날 때리겠다. 벌써 정답이야? 얘나, 얘나 이러고 있다가 저자를 쳐라! 하나, 둘, 셋! 셋! 어? 어? 야, 얘 힘 엄청 세! 나 밀리는 거 뭐냐? 누구지? 진짜 모르겠는데?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진짜 모르겠는데. 힌트! 우리는! 신화야? 신화야? 아, 신화야. 맞아, 신화야. 우리는? 신화입니다. 야, 아무나. 안 나온 멤버, 우리 멤버를. 예나! 예나! 려욱 선배님. 맞아? 기범이 잘 살고 있어. 기범이 잘 살고 있어. 기범이 잘 살고 있어. 환경. 중국같은 잘 살고 있어. 환경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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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누구, 누구?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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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알겠습니다.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 게임을 끝내줘. 아니에요. 여국이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정답! 아, 여국이었구나. 나도 몰랐어. 야, 이건 너무 사진. 주혼 아니야, 이거? 하나, 둘, 셋! 아이고, 깜짝이야!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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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구? 예나! 예나! 그래서 누구? 양예나! 예나 누구? 다른 사람들? 나야 나! 예나 누구? 예나! 예나! 채원! 채원아! 예나! 누구?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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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는 계속 예나! 예나 만하고 대답을 안 했잖아. 저 보세요. 줄까요? 네. 자 알았어요. 자 누군 감고 있어. 두 손 이렇게 내밀고. 저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맞히고 싶다. 자 현지 스코어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 자 채경이에요. 그러니까 5개예요. 5대? 나도 4야. 4! 4! 5 대 4 대 4! 자 그러면 저 마지막 걸 2점짜리로 하자. 오 마지막 2점!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게임 왜 한 거니? 그룹이야. 자 마지막 2점짜리 문제. 이건 진짜 그냥. 예상해봐. 자 이건 예상되지. 너네 멤버 아니면 우리 멤버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잖아. 지금 안 나온 사람이 딱. 규현 선배인데. 그리고 너네 멤버 중에 누가 안 나왔어? 저희 다 나왔어요. 아니 뭐 전 멤버라도. 전 멤버요? 전 멤버 일 수도 있겠네. 둘 수 있어? 아 몰라 이러면 기범이도 나올 수도 있어. 한 경기도 나올 수도 있어. 맞아 뭘 하는 거야. 하나 확실한 건 다 X면 안 나올 거야. 다 X면 안 나올 거야. 알겠습니다. 게임을 마치고. 자 하나 둘 셋 셋. 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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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왜? 규현 정답! 최경 안 했잖아요. 최원 못 했잖아. 못 했잖아. 최경 했어요? 어? 최경 했잖아. 최원의 질문. 최경이 빨랐어. 왜 쳤어요? 나 했어. 예나, 예나, 채원이가 더 빨랐는데. 최경이가 팬이잖아. 아아! 진짜! 뭐,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구독! 좋아요! 희철이의 행동안! PC방! 저기에만! 스타일링이 빨랐어. 컴리기 빨랐어. 직접 갈링대로. Legion by Lenovo.